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의 이름은 도이며 어릴 때의 이름은 원정이었습니다. 1418년에 태자로 있던 경량령대군이 밀려나면서 태자로 책봉된 세종은 그해 8월 22세의 젊은 나이로 임금에 오른 뒤 나라가 발전되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지려면 먼저 학문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궁중의 집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젊고 재능있는 젊은 문신들로 하여금 학문을 연구하게 하는 한편 관찰사를 통하여 지방의 숨은 인재들을 찾아내어 추천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활자를 계량하고 인쇄수를 다듬으면서 고려사, 농사직설, 효행록, 팔도지리지 등 여러가지 서적들을 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글자가 없어 한문을 빌려 쓰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고 내용도 어려워서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쓰기 쉬운 우리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세종은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이계, 박팽년, 최황 등 집현전의 유능한 학자들과 함께 글자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세종 25년인 1443년 꿈에 그리던 한글을 만들어냈고 다시 3년 동안 한글의 실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끝에 1446년 음력 9월 29일 한글을 반포하니 이것이 곧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소리그리자 과학적인 글자로서 세계 언학자들로부터 찬사와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해시계, 혼천회 등 과학 발명품을 비롯하여 의학,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